벤처 사업을 공모해 투자자를 연결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포스코의 창업 프로그램인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가 성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에너지와 바이오, ICT 분야 등의 12개 벤처 기업을 선정했고 포스코 창조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통해 41개 벤처 회사에 69억 원을 직접 투자해 68%의 매출 성장과 35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얻었습니다.